한국국토정보공사 와, 여기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경남 백경 완전정보 라마입니다. 오늘 여기 가슴이 뻥 뚫리는 장유계곡으로 나와서 왔는데 오늘 저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박비대님. 힌트는 뒤에 있습니다. 네? 뒤에. 아니 저기 저 폭포가 힌트인가요? 잘 보세요. 네? 어! 다독이! 저기 족자 빠졌어요! 환자 발생! 환자 발생! 아니 왜 족자를 아침부터 계곡물에다가 오늘 폭포예요! 와! 이게 저건가? 폭포를 이렇게만 봐도 알 수가 없네. 아 여기 좀 작긴 작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네. 이게 아니라 돌 높이를 보면 네. 큰 돌이다 이게. 와 그렇네요. 이런 소나무들을 봐도 이게 진짜 저건 저건 상대가 안 되는구나. 와 어쨌든 이 사진으로만도 가슴이 뻥 뚫리는 폭포를 찾아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경남 전체로 봤을 때는요. 구미. 구미? 구미가 경남 맞죠? 구미는 경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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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이. 지리산 쪽에 가시면 있어요. 지리산 쪽에요? 네. 많이 있어요. 아 그러네. 지리산 폭포. 네. 진짜요? 이 정도 규모면은. 진짜요. 이런 산 같으면 산이 크다. 그러니까. 계곡이 깊고. 지리산. 지리산 쪽에 있어요. 진짜요? 네. 지리산에. 간만에 자주 온다. 네. 아 여기 휴대전이 반갑네요. 와 이 노랫소리. 범나님 일단 뭐 좀 물어보죠. 어? 안녕하세요. 저희. 지리산 나와 있는 지도 한 장 얻으려고 합니다. 네. 아 산총. 아. 여기. 여기. 그러면은. 아 지리산 여기 있네요. 지리산. 아. 지금 지리산을 갔을 거잖아요. 네. 지리산을 가는 그 내내 곳곳에서 그 계곡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가야되나? 아니 일단 가야되나? 정해서 가야돼. 정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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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높아야 돼요. 별로 안 높아요? 네네네. 그럼 이 근처에도 폭포 같은 거 있나요? 네. 네오사에. 그럼 혹시. 저희가 지금. 이 폭포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폭포는 혹시 어디에서 가 보신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만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아.. 그럼 혹시 날씨도 더운데 같이 가시지 않으세요? 폭포? 무제치기 폭포 무제치기 폭포 여기 법천 폭포 유안 폭포 여기까지마 지리산 쪽이요 아이고 여기.. 여기 좀 안좋은데요?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네 낮은 데를 가봐야 돼 잠깐만 오봉계곡이랑 쳐봐 오봉계곡 아까 내원사라고 했나? 네 내원사 아까 그녀가 좋다고 한 내원사 무중에서 쨍하자 네? 내원사냐? 오봉이냐? 전.. 그녀가 가라고 한 내원사로 가겠습니다 한방에 참여주세요 이얏 아니.. 오봉계곡인데 감독님? 진짜가 예 개곡이죠? 여름에는 푸른 언덕에 대낭을 메고 왕궁 빛의 야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개곡을 향해서 메리서리가 들려오는 개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게 몇 자루야 이게 어? 감독님 저기 어르신들 나가 계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어? 형님 안녕하세요 이거 밥이에요? 이게 밥이에요? 이거 밥 한 그릇 사세요 밥 한 그릇 밥 한 그릇 없는 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밥그릇이 없고 양파도 없네 아 이거 밥그릇이세요? 아 이거 화장기도 없거든 이게 밥그릇이란다 이게 일하실 때 막 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게 네 설거지 할 여개도 없네 그런 게 그죠? 어떤 것도 하나 사야 되니까 암호 그때서 암호도 살 익어서 됐어? 네 아니 이게 좀 따뜻해요 네 우와 도시락 도시락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양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근심을 털고 너 털 웃음 한 번 크게 웃자 세상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광야를 향해서 그렇지 계곡을 향해서 야 야 와 감독님 보고만 있어서 시원한데요 그냥 아니 저희 지금 계곡 찾아가는데요 5번 계곡이라 하던데 5번 계곡이라 하던데 5번 계곡이라 하던데 오 아 하여간 머리 아프신가봐요 오늘 아까 땀 흐린다고 아 땀 흐리셔가지고 어머니 머리 빨리 나으세요 머리 많이 아프신가 보이네 여기어도 양파 실상해 다 양파야 여기는 그냥 양파 다 양파 다 야 역시 여름이 좋다 와 시원하다 역시 여름이는 계곡이죠 여름이 우리 천황봉 한 번 가면 갈 수 있는데 천황봉이요? 응 왜 천황봉이 갑자기 끊어져요? 지옥아 지옥아 아 이야 진짜 좋다 아 아 너무 시원하다 형님 여기 특징 섬인데요 특징 섬 가야가 네? 빨리 가야가 어디 가요? 퐁퐁퐁퐁퐁 네? 퐁퐁 포코는 봐서 뭐 하려고요 앉아서 좋은 데가 제일 좋은 데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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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어? 돌옥용 돌옥용 요요요요요요요요요 돌 밑에 들어가세요 돌 밑에 야아 깜짝 놀랐겠는데요? 점점 물살이 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예예 어 어? 감독님 저기 보이셋는데요? 야 진짜 폭포네 점점 더 뒤로 엄청 높다 그쵸? 엄청 높아지 지금 예 저기서 내려가 우와 아 감독님 가볼까요? 아 상상 폭포 찾았다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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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우와 오오오오oooo 아 너무 시원해 아 아 이분편 때 알뜰 täält다고 뜨금이나 좀 해 뜨금 뜨금할까요? 오오오오 일단 잇 이~~ 흰 3 3 2 . . . . . . . . . 대장할 것 같아요! 찾았다! 감독님! 어? 계곡이 없는데요? 문이랑 계곡 무슨 말이고? 여기 밑에 지금 물이 계곡으로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이건 바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왜 있네요? 아니요 여기는 깊은 물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내가 놔 먹고 생각해 배고프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먹고서 그러면 생각하죠 감독님! 3개 중에 뭐 드실래요? 이거요? 이거 제일 맛있는 거 제 거 빼 놓은 건데?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드세요 물 많이 나죠? 물 담겨요? 응 산은 산인 것 같아요 뽀긋한데 감독님들 어디로 가죠 이제? 동네 형님들 계신데? 나쁜 형님들 같은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여기 상사 폭포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혹시 여기 상사 폭포 말고 주변에 더 큰 폭포가 없나요? 이렇게 생긴 폭포인데 계곡도 있고요 이렇게 폭포 좀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오세요 여기 폭포를 가려고? 네 지금 여기 상사 폭포인 줄 알고 여기 올라갔다 왔거든요 저기요 어딘데요? 저 오봉 올라갔는데 아니 저기에 오봉이야? 네 오봉에 저기 있단 말이가? 저 위에 올라가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나요? 밑에 계곡도 있고? 호수가 이렇게 깊어요? 깊어요 가만있어봐 오봉은 이런 데 없잖아 있어 길이가 오봉이라 집은 누르면 물이 많잖아 깊어요 현지 넘어 그러면 어디 오봉 동네 위에가 아 바로 여기 그 말이자 우리 그 가보자 그 좀 가보시도 나는 그 밑에는 진짜 그렇게 누른걸로는 몰랐네 아 이 폭포 우와 이야 감독님 여기 폭포 여기 정확한데요? 어 어? 선생님 이거 폭포하고 폭포 가운데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아닌데 물이 두 갠데요 에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럼 어디 가요? 어디로 가야돼요? 용초계국 아니야? 용초계국 같던데 이거 용초계국이요? 네 그게 어디 있는건데요? 함양군에 있어요 함양군이요? 네 고소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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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동이 왔을 때는 항상 먼저 인사부터 해라 네 쉽도로 해라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집에 와서 물 한잔 잡셨고 가 물이요? 네 아니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게 여기 여기 빗에는 우리 살고 할배하고 네 여기 여기 신기하다 그분이 누구신가 한 번 봐요. 누구세요? 뭐하는 게요? 뭐하는 게요? 뭐하는 게요? 뭐하는 게요? 아, 이건 투망이네. 투망이네. 투망인데 이 사람이 누구 있는 거 잘 보면 나올 거예요. 누군데요? 이분이? 우리 할배 영감. 할배 할배. 근데 그거 어떻게 제가 잘 보면 알아요. 19금자, 19금. 할부지. 사진에도 그렇고 주로 아버님 배를 달. 배를 항상 내놓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19금이라. 네. 어. 아, 좋아. 네. 네. 아버님. 머리는 와 깎아 뿌세요. 머리? 예. 나무 줄기에 걸리고 천치이고 이래가지고 문 까놔도 안 돼. 그래가지고 자빨어져가지고 신발과 신발 사이에 여기에 여기 슬킨 데 있잖아. 걸리고 자빨어졌는데 여기 깨져버렸잖아. 아. 여기 깨지고 여기 깨져가지고 집국을 했어. 일하시다가요? 어. 술 누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하하하. 계속 직진으로 나가. 계속이요? 계속 직진으로 나가면은. 네. 저 저 이제 진주 가는 국도가 큰 국도가 나와. 어. 해놨어버란 말이야. 해놓으면은. 내비게이션이 돼 지금. 안이도 진하고. 안이 좀 진해가지고 용지사 입구에. 아. 내비 찍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근데 그런 걸 다 어떻게 하세요? 가봐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빈 말 들어야 된다. 무조건 똑바로. 아니. 그게 아니고. 쪽바로 가라 했잖아. 그냥 계속 앞으로? 어. 계속 앞으로 가면 안 떨어지는데. 똑바로. 우와. 이야. 감독님. 저거 뭐예요. 저거 지금. 자료에 담아놓은 거. 할머니.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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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야 감자. 감자. 아버님이. 야. 도인이네 도인. 무조건 똑바로 가라 했잖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먹을 게 있다. 감독님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그래.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근데. 저희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모르겠다. 하하하하. 할머니. 지금. 감자 다 캤지예? 아. 다 캤어요. 다 안 캤어요. 다 안 캤어요? 다 캤다고예? 다 캤다고예? 다 안 캤다고예. 다 안 캤는데. 이거 이제 갔다가. 갔다가. 봐라. 아. 우리 보고 내주라고. 말 맞지예? 내주면 고맙지. 하하하하하하. 어머니야. 저 서울 촌놈 한 번만 빼보면 안 됩니까? 캐. 쭉. 쭉 뽑아 올리바. 쭉. 쭉. 이리 세갖고. 흐리꾸비갖고. 부러질거 같은데? 쭉. 해비라고 했잖아. 해비. 해비는게 뭐에요? 파라고. 손으로 파라고. 그럼 여기 안에 감자가 있는거에요? 해봐. 감자가 없는데? 어? 하하하하. 있나? 네. 야. 감자 막 나온다. 한 개만 아니다. 네. 와. 진짜 크다. 이야. 새끼도 새끼인데. 네? 새끼 새끼. 어 똥있어. 도리채놨는데. 다감자 이게. 도리가 아니라. 감동이 이거 봐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감동이. 이거 솟다 옮겨드리고. 감자 좀 삶아달라고 할까요? 노동이 될까? 배고프지 않아요? 저희 원래 그냥 안 얻어먹잖아요. 정당하게. 출발. 출발. 너를 놓지 말고 다 포개. 네. 우와. 감동이. 어. 일김이 된 기분인데요. 그쵸. 이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시지. 오케이. 아이고. 이야. 어머니 근데 혹시 뭐. 이거 생감자 말고. 빨리 가. 찐감자. 찐감자는 없어요. 찐감자 없어요? 아. 감자. 감동이야. 또 캘라꼬야. 야. 야. 이거 지금 요것이. 할머니들. 무서워. 할머니들. 사랑해. 확실한 도망치고. 이 세상을. 하지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하하하하하하. 양심 마을. 응. 뚱뚱이네. 이야. 맛있는 거 다 있네. 어. 지금 할머니. 팔려고 하시는데. 세탁기 없으세요? 세탁기. 아. 세탁기 있는데. 왜 여기서 빠세요? 아끼야죠 세탁기. 아. 아끼느냐구요? 이 물은 어디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이 물에. 다. 용추골짜기 산에서. 용추골짜기. 네. 여기가 용추골짜기인가요? 그거 포포. 아. 여기 딱 맞아요? 네. 어머니 그럼 여기 가보실 적 있으세요? 있지. 우리 아들 이런데서 모이고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요? 아이고. 빨래 떼서 안 가겠네. 네. 패지 말고. 네. 뚜들기. 아. 천천히. 어머니. 엄청 빨라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때가 빠져요? 놀라게 그렇게 하네. 옛날부터.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막 저런 천천히 뚜들어서 빨리 때가 딱 갔다. 하하하하하하. 어머니 마음도 참 좋네예. 좋아하시는데 이게. 저희 용추폭포 가려고. 저희 요거는? 요거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는 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돌아가겠는데예. 아이고 큰일 났다. 어머니. 감독님 세탁기도 다 돌아갔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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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독님. 여기 안심만한 지도인데요? 내 예감에. 이 집 어느. 한집에. 네. 감자떡 해무는 데가 있겠다. 감자떡? 어. 그러면. 냄새맛에서 찾아갈까요? 아. 이 코 완전 크잖아. 네. 내 젖발 맞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라마세파트. 감독님 일단 저기로 가시죠. 먹이를 찾아선 기색을 벗어놓으며. 하하하하. 어? 이 집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데? 어? 아니. 저 녀석. 감독님. 그래도 저희들끼리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집보다 짱한 미드임이 가는데. 저 녀석 구역인 것 같아요. 아버님. 우리 떡 냄새 맡고 왔거든예. 어이 뭐야. 집에 떡 없지예? 떡이에요. 뭐 보통때 떡이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보통때 원래 떡이 없는 거네요. 일이 있어요. 아. 아이고. 저희가 지금 찾는 게요. 요렇게.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라마야. 요렇게 시루떡 모양처럼. 라마야. 지금 우리 물어볼게. 그거 아니잖아. 니 정글을 할래야. 아니 떡. 이 씨.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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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떡이구나. 이거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떡이에요? 어머니가 한 게 아니고. 그걸 기계에 다 빼놨고 왔고. 야. 야. 이 떡. 이 떡 이렇게 구워가지고. 후라이판에 구워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국물을 먹어봤다. 네. 세상에 그림을 그려. 그리그리나. 저기 요렇게. 아이고. 그런지 모르게. 감정하다. 용초폭포네. 용초폭포 맞죠? 용초폭포. 용초폭포요? 감독님. 정확하죠? 용초폭포. 옛날에. 소의 이제 큰 배함. 이무기라고 있었어. 이무기. 이무기가. 이 소에서. 살아남기라. 하루분 씨 누구세요? 이무기 봐라. 넌 누구냐? 저는 이무기인데요. 이무기? 네. 용이 돼서 하늘로 가고 싶습니다. 108일 동안 그럼 금식을 해라. 108일 동안 굶으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그런데 탄식력이 안경 떠도 돼요? 지금 시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 예. 떡을 먹느냐. 용이 되느냐. 떡이 되느냐. 용을 먹느냐. 떡을 먹느냐. 용이 되느냐. 용이 되느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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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다 못 찾겠다. 우와, 이 떡. 떡. 떡을 먹느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똑같지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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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그래. 용이 못 되고 헛다 떨어져서 죽느냐 이 말이라. 떡이 먹고 싶어서 못 참았죠? 네. 아휴, 떡 때문에 진짜 용 될 수 있었는데. 배고파가지고. 우와, 이거 떡. 떡이 먹고 싶던가 봐. 와, 맛있다. 남아야. 에? 용 안 되기 잘했다. 에, 용돼서 뭐해요. 국물이 뭐하는데. 떡 먹고 감자 먹는 게 낫지. 용돼는 가면 낫지. 용돼서 뭐하겠다고. 용돼 말이야. 용을 딱 못 먹잖아요. 어. 용돼 막. 와. 저쪽에서부터 지금. 오, 여기 정자가 있네요. 정자가 이 심원정. 이 심원정. 옛날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딱 이. 용치객을 보면서. 풍류를 읊은 그 자리네요? 네. 그러네요. 이 안에는 다 이렇게. 나무. 이 straw이 먼저 chamado. 세계의 convert leur 채로 오래면 CDU. 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좀 느르다. 바위가 다 넓게 커. 생이, 키에다. 와, 이게 떡이 사라져 넣었잖아. 떡이야? 이게 지금 떡이 있는 거예요? 네, 떡. 하여튼 킥킥 딱 잘라가지고 쟤네. 아, 떡 썰어가지고. 와. 떡 묶이 저걸 좀 잘라놨는 건 없어요? 야, 건묵이 떡 잘라놨는데요, 이거? 그래, 저기요. 전투 끝내가 용 꼬리고. 용 꼬리가 어디라고요? 아, 저게 용 꼬리. 아, 이렇게 그러면 용이 이렇게 틀고 있는 거네요? 아, 뭐. 이렇게 틀고 간다는 게. 고 쏘기 용 쏘고. 여기 용 대가리인데. 용 대가리. 건묵이. 어? 제 용 몰이 올라가는데요. 덧 끝에 가봐라. 네? 덧 끝으로. 어. 기부에 어떤 놈?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건묵이. 가자, 용 가라. 아, 이 지금 흘러내리는 이 물소리요? 어. 이걸 뭐라 그러는데요? 물소리를 용 음내라 하는 게 아니라 용 음내. 용, 음. 네. 용 음내? 어, 용 음내. 아. 용이 말하자면. 쏟아내는 소리. 아. 용이 뭔가 이렇게 팍 뿜어내는 그런 소리네. 물소리. 물소리. 이게 여기. 토크 소리에요? 우와. 이야. 헉. 큰아. 예. 여기 엄청난데요? 우와. 이야. 진짜 나. 이야. 기상 일행이 안 느끼지 너. 용의 소리야. 용의 소리. 용의 음. 와. 와. 이야. 진짜 멋있다. 이야. 선생님 이게 뭐야. 와. 몸 안 마르다. 묵말라요. 물 맛이. 물이야? 어. 내가 딱 잡을 줄게. 좀 좀 좀 좀 좀 더 내려가라. 그 그 콧구멍이 들어가겠다. 뜨 뜨 뜨 뜨. 출동. 배 안 보자. 배 안 보자. 너무 많이 마셨어요. 아 진짜 많이 마셨다. да. nbett tb bilba tbrendda. 이렇게 느낌. captain. 은 일단 Gas. 내가. vas. 당신이 får.. ка 봅. 달 수 있어. 우와. 이야. 와... 감독님! 정확하게 타셨어요! 찬나무 딱 같나? 네, 똑같습니다! 물은 정확하게 똑같이 내려오는데요? 오른쪽 바위가 여기 바위 그 위에 나무들 있고 여기 저기 정확하다 어르신, 이게 이거 맞죠? 와... 완전히 내려오고 니도 빠지고 이야... 뭐지? 똑같네, 감독님 승차감은 용의 기상이 느껴지는 시안한 폭포 소리! 함양 용주 폭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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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